정석씨 하면은 또 액션이잖아요 액션이잖아요 정신 챙겨요! 본씨에! 이거 마시면 3개? 이거 마시면 3개? 저 진짜 싫어했어요! 저거 원샷을 했어야 되는데 명품배우 정석씨의 카리스마는 액션 영화에서 더 비틀을 바라는데요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절도있는 정성표 액션 자태공인 충무로 레전드로 손꼽히고 있죠 공정무설 감독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액션을 잘하는 배우로 정우성씨를 꼽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감기 무량하고 부담되죠 액션이 할 때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할 정도로 차리지 않으니까 그런 용기를 취하해주실 것 같아요 엄청 무리하시다 보면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아니 나이 때문에 다치지 않아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정우성씨 액션 히어로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거 어우 좋죠 그런 거 나오시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캐릭터 다 어울리신 것 같아요 헐크 막 이런 거 아니요 헐크는 아니야? 아이언맥 아이언맥이요? 아이언맥? 뭐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동영상으로 그쵸 비행기에서 이렇게 자가용 비행기에서 네네 스튜어디스 춤추게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아 아 지금 유엔 지금 나 갑자기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어 자 자 레드 쏘 근데 이렇게 치명적인 정우성씨의 매력이 셀카 사진에는 다 안 당기더라고요 정우성씨 셀카 사고 셀카를 왜 이렇게 못 찍으시는 거예요? 각도를 일단 셀카 찍는 걸 볼려고 하죠? 아 안녕하십니까 그럼 셀카를 찍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각을 잡고 뭐 여기 여기잖아요 이러고 있는 게 네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툭 찍고 그냥 올리고 막 얘기하는 거죠 밑에서 찍고 올려서 찍고 나는 또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일부러 못생기게 찍으시는 이유는 그렇긴 그래 나의 미모를 카메라가 못 담기는 해요 벅쩍 잡으시대요